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페이지에서 발생하는 On Before Page Unload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벤트는 페이지가 닫히기 직전 해당 페이지의 바디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사용 예의입니다. 페이지의 바디에 해당 이벤트를 추가하고 이벤트 함수를 정의하십시오. 아웃라인 뷰의 디자인 탭에서 바디를 선택하고 이벤트를 추가하면 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제 파일입니다. 이 트리거에는 On Click 이벤트가 걸려있고, 트리거를 클릭하면 팝업이 생성됩니다. 팝업의 소스 화면인 소스 XML 파일입니다. 아웃라인 뷰의 디자인 탭에서 바디를 우클릭합니다. On Page Load와 On Before Page Unload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On Page Load 이벤트가 발생하면 지정한 메시지가 표시되고, On Before Page Unload 이벤트 역시 지정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트리거를 클릭하여 팝업이 생성될 때는 소스 화면 바디의 On Page Load 이벤트가, 팝업을 닫을 때는 On Before Page Unload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웹스케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